사회적 관계에 문제가 있는가? 항상 해로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관계가 끝나는가? 그렇다면 자존감이 문제일지도 모른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책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제대로 된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거나 거절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일 수도 있다. 사회적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매사에 의욕이 없어지며 항상 우울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일은 이제 그만두자. 문제의 원, 이는 자존감에 있으며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일을 개선할 수 있다. 자존감이 낮은 이유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그 고난을 헤쳐나가며 전진하는 법을 배우, 기도한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런 개성도 없는 사람이 되어서 의욕, 자신감은 물론 자존감마저 잃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완벽해지고 싶어하며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수는 인생의 선물이 될 수도 있다. 실수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인생의 디딤뜨로 여겨야 한다. 끊임없이 인정받기를 바라는 사람은 자신의 동기와 행복을 타인의 손에 맡기는 것이다. 비교는 자신에게 상처만 줄 뿐이다. 무엇보다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본다. 운동하고 식단을 관리하면서 건강을 지키는 한편 자기 자신과 자존감을 해 치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있는지 생각해본다. 자존감을 낮출 수 있는 이런 신호들을 잘 살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 선택할 수 없는 상황 자존감 부족은 대가 자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 불행한 아동기나 사랑이 부족한 부모 같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의 결과일 수 있다. 학대로 고통받은 적이 있는가? 놀림 당하는 아이들은 자신을 믿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지나치게 높은 기대나 과잉 보호를 하는 부모들도 자존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년기에 겪은 이를 성인이 된 후에 자존감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를 바꿀 방법은 없을까? 자존감이 전진하는 삶을 만든다 모든 상황은 바뀔 수 있으며 자존감도 이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더 강하고 현명해지고 조, 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다음 사항들을 마음에 새겨두도록 한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을 지킬 준비를 하자 자존감에 관련해서 가장 큰 적은 때때로 자기 자신일 수 있다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그만두도록 노력하자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도록 한다. 실수를 경험으로 삼아서 전진하자 자신의 능력을 믿자 간단해 보이지만 변화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자아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심리학자와 상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쉽지는 않지만 가치가 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은 쉽지 않다. 자아, 존감은 삶의 사소한 것들에 영향을 받지만 언제나 긍정적인 태도로 개선할 수 있다. 낮은 자존감을 기회로 삼아서 자신을 더 잘 파악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며 자신도 몰랐던 장점을 찾아낸다. 전진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선가 시작해야 하는데 자존감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해결책은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데에 있다. 매일 시간을 내서 자신에게 감사함을 표현해보자. 현실을 직시하고 자존감을 돌보기 시작하면 훨씬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